도로씨 알았나 몰랐나? 그래 그렇기도 하고 아 우리 팥빙수도 있어 사놓고 안 먹었어 아니 주일이 형님과 눈꽃빙수 아 눈꽃빙수 동보화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뒤에 자리 있습니다 빨리 와서 안돼서 저희랑 같이 놀아요 어린 자신감 그럼요 나이들어도 자신감은 있어 있지 근데 일단 우리는 서류에서 탈락하잖아 서류심사에서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잖아 그치 응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좀 약간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거지 나이 많아도 철없는 사람도 많아 많지만 로또사 로또사 로또사야지 진짜 주순건 맞아 나은이? 나은이 주운건 맞아? 제발 주었기를 바래 제발 주었기를 바래 유정님이요? 또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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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이영? 아 이씨 칼라드 아 아 흐흐흨 흐흑 아 흐흐흑 아하하하 하하 하하 누가? 관로가 아니라 괄호. 괄호라고 했어. 괄호. 괄호. 누가 괄호래. 내가 괄호라고 했어? 어떻게 되는 거 같아. 쌀 내지 쌀. 야 왜 또 타격이 나러 왔어? 나러 왔어? 죽고 싶어? 왜 나야? 골로. 골로 가고 싶니 진짜? 밥에 싸서. 제가 1등 되면 아재도 외환 동물로 사자 4마리 기부하겠습니다. 예쓰. 어 쌀이 안돼. 쌀. 쌀이라고 해. 쌀. 도로시 안될걸? 도로시 사투리 써. 여기 도로님. 도로시 사투리 써. 도로시 사투리 써. 잘 쪘냐 파도 남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뒤에 여기 자리에 있어요 끝 이렇게 불러야지 이거 차버렸어 도로씨 보스톡 해봐 도로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테스트 테스트 보스톡 해봐 보스톡 해봐 도로씨는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예스님하고 도로씨는 아직 못했어요 뭐 남편이 있다거나 아 외관 남자가 있다거나 누가 어 예스님 전화한다고? 예스님 네 목소리가 이쁘신가봐요 그게 뭔 말이지? 니가 더 잘해야겠지 이쁘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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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안 깔아야겠다 그냥 해 뭐? 왜? 응답하라 뭐 뭐해? 아니 그 이 목소리 목소리 나은님 전화해봐 니가 하면 되잖아 볼수도 있잖아 네 그렇다 어 나은이한테 니가 걸어봐 나은이한테 먼저 해보자 어 어 튕겼다 이제 하면 되요. 받겠죠 이제 그러면. 어?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어 잠깐만 내가 될게. 니가 크게 말해. 나하님 안녕.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장난 아닌데요. 예 목소리 완전 생각한 목소리가 아닌데. 아 지금 사투리 쓰는거죠? 아닙니다. 사투리 아닙니다. 사투리가 묻어나오는데. 저 서울 사람이에요 님들아. 너무 남자남자래. 너무 남자남자대. 반전 반전. 예 감사합니다. 말투에 깐족이 느껴지시네요. 예? 말투에 깐족거림이 느껴진대요. 전파때문으로 부른거봐. 예 제가 좀 깐족댑니다. 님들? 저녁을 드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저는 옷잠에 밥 먹었습니다. 아 라면에 밥 먹었어요? 근데 가끔 가끔 나와요. 뭐하다가? 아 지금 여캠 보다가 컴퓨터로. 아아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아 멀쩡하시네 목소리. 예 목소리는 멀쩡하구요. 멋있네요. 멋있네요 목소리. 저에게 사탕받은 소감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뭘 소감이야. 소감. 아 사탕 제가 안그래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어 그 남자한테 받으니까 너무 좋았구요. 좋았구요. 이제 나온다 나온다 이제. 예 너무 좋았구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여캠을 주로보세요? 여캠 주로보세요? 아니 농담이구요 그거는. 아 그래요? 오글오글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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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흥님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전화주실 줄은 몰랐어요. 더 선해 보이시네요. 목소리 엄청 착해보여요. 예. 목소리만 착합니다. 소금 아유. 완전히 소금 변탭니다. 진짜. 야매때 하는거. 부시지 않습니까? 야매때. 아 지금 채팅방 보여요? 보고있어요? 보여요? 아 안보여요 안보여요. 아니 안보여요 저는. 아 안보여요? 모바일로 보고있어서? 예예예. 나중에 녹방 보셔야되겠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꼭 볼게요. 나흥님 보고싶어요. 날났어? 지금 웃고마. 올. 앙기모띠 한번 해달래요. 앙기모띠. 왜? 앙기모띠. 앙기모띠. 야매때도 한번 해달래. 앙야매때. 오이. 감사합니다. 빨리. 아. 예 감사합니다. 채팅방에서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와이파이로만 하니. 이거 바꾸노라고 전파. 다음에. 나흥님 다시 오셨네. 나흥님 들어오셨어요? 도로씨 어때? 오. 감놀. 다들 반응이 좋았어. 다들 어땠어? 귀여움. 귀여움. 아 웃겨. 남자 남자다. 난이 오빠인줄. 감놀. 뽁뽁이 왔어. 아까 통화중이라서 인사 못했어. 뿡뽁이 왔어. 뿡뽁이 방가 방가. 바이 바이. 하이 하이. 왜 또 울었어? 도로씨 일찍 왔어 그래? 강저하겠어 강저. 도로씨 일 등은 못했다 잉? 1등은 못했엉. 뿅님 어서와요. 뿅아 너는 나중에 다른게 물어볼게. 완전 방금. 뿅님 뿅뿅 오늘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다녀냐? 밥 먹고 다녀? 자꾸 이거 쳐다먹어야 했나. 을증만 강조되는 행복한 세상. 이렇게 봐야겠다. 이것도 똑같네. 도로씨 오기나 하라고 1등은 필요 없으니까. 밥 밥이 뭐예요? 뿅뿅이 또 안 먹었어? 군것질도 안 했어? 뿅뿅가 싫는가 봐요. 왜? 움직이는 것을. 갑자기 그러네. 이거는 뭐 없는데. 이건 아프리카 자천에서 그렇겠지. 도로씨 입만 살아가지고. 밥 안 먹고 어찌 사나요? 어케 하다보니. 보통 한 김에 예수님도 화면이 나잖아요. 뿅뿅이 병원 지금은 아니 아무튼. 자 일단 다음 타자. 화면 끊긴다. 자체 버퍼인가봐요. 그냥 우린. 튕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러면? 모바일 아니야? 네. 다 갔다 오면 되죠. 아 뿅뿅 이제 먹고 있어? 나왔다. 예수님도 나왔습니다. 니가 받아와. 뭐야 왜? 이중이 빠졌어? 왜왜? 지금 안돼? 아 배턱이 안돼? 이 소리는 괜찮겠지? 어? 십삭뽕님 오셨네. 14학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저희랑 같이 놀아요 다시 나갔어요 일단 한 번 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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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거야? 안녕하십니까 모시모시 여보신 누가? 꽁꽁이 왜? 뭐야?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아이고 치 너한테 전화 안해 복잡하지마 예스 난리 났다 막 예스 안 돼? 자꾸 튕기나봐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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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예스 그러면 녹음해서 보여줘 목소리 녹음해서 자꾸 걸고 있는데 전화 안받아요 맨날 띠용이 그랬잖아 계속 걸고 있는데 안받아요 걸고 있는데 안받아요 걸고 있는데 안받아요 걸고 있는데 안받아요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으면 바보야님 바보야님 미하이 14학부님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하셨지 최근 걸렸다에요 제주디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한번 다시 걸을거야 지금 나가있어요 지금 나가있어요 지금 나가있어요 기다려 둘 오는걸 받아야지 니가 걸은거 말고 아까도 걸려오는걸 받았잖아 제가 건것도 받긴 받았어요 블라인드 걸릴까봐 조심조심 왜? 아우 말 유정이 말 잘해 언제는 그런거 안그래도 잘한다고 유정이가 뭐 그런게 필요있니? 고수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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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는 그런게 필요없어 근데 일단 뭐야 그쪽 있으니 와이카이톡 그쪽이 소신이 안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읽어주시죠 읽어주시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변술사 똥 똥쟁이 흐흐흫 투표하고 있어? 투표 어디? 왜 투표 안하고 있는데? 투표하고 있어? 아 근데 어제께 안없어졌나봐요 이거 설정 바꿔야됐나봐요 어디에서? 투표.. 투표 설정 아아 어디서야되냐 삭제했는데 왜 안지워지냐 왜 안지워지냐 그냥 엑스해서 놀래요 지워졌어? 아뇨 몰라요 지금도 그래? 있어? 누가? 저거 투표 몰라 누구야 흐흐흐 누가 오늘 마녀파 컨셉이 뭐라고 진지한 남자 아냐고? 진지해 보여 오늘 누구야 누구 몰라라니 지 왜 진행중이라고 뜨지 이거? 아니면 세럼은 폈다가 바로 뽑아요 뭘 새로운 걸 폈다가 그걸 아예 정리해버리면 되잖아 폈다가 그대로 있는데? 어 이거 지우면 돼요 뭘 어.. 방송의 숨기기 방송의 숨기기 눌러요 마감은 끝났잖아 그럼 이제 아예 안보일거야 이제 안보일거야 마감은 어제 했습니다 뽁뽁이 오늘 왁스 안 발랐어 됐어? 안보이게 되어 있는거지 됐어? 안보이게 되어 있는거지 됐어? 나 이제 안 떠? 저 오뎅이랑 치킨은 다음에 먹어야지 얘는 좀 오래 먹을거고 얘도 먹어야지 마니님 리하이요? 이거는 내가 있잖아 진짜 잘먹어 두고 계속 먹어 이거는 나 절대 안버려 나 알지? 안버리는거 응 없어졌어요 투표하기 없어졌어요 두고 두고 한 번 더 한 번 더 투표해볼까 뭐야 무슨 투표? 다른 사람 많잖아요 어제 사람들 다 봤어 너가 무슨 투표하게 나 어제랑 똑같은거 아 여러분 하나 더 해볼까 나 재밌는거 생각났어 재밌는거 어? 예스님 포기하고 들어왔어요? 재밌는 영상 안왔어 해볼래? 가끔 가끔 막 어 지금 포기되네 그냥 들어 안 해? 해 아니 아니 해도 되나? 네 다시 한 번 해달래 예스가 목소리 안나와? 나오는데? 일단은 예스님 보뚝 한번 하고 투표하자 투표할게 아 도로씨 도로씨 괜찮으시겠어요 도로씨는 다음에 안돼 안돼 다음 차례 하 kern 투표 from 범행 날 이런 소리문가 잘 못 nazis 아 진짜 안된대 X님 탈락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까지는 괜찮겠지? 이런건 안걸려요 도로시까지 갈까요? 해봐 도로시 도로시 근데 모발 튕기면 저것도 안들어오는거 아니야? 도로시 이 핑계되고 안들어오면 죽는다 저거 계속하는데 안받아요 막 처음에 첫창기 때 막 띠형이 알지? 계속하는 그 나아지 메세지 파일 있어 그 나아지 흠흠흠 부르신 각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십니까 받았어? 도로시 나오십시오 도로시 나오십시오 소리 켜 폐쌔 도로시 나오십시오 말하라고 안 들리는데 도로시 도로시 나와라 오바 도로시 말하고 있는 거야? 도로시 와이파이 켜놓으라고 근데 그게 때부터 안 좋았어요 아까 처음 했을때는 듣는데 안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모시모시 도로시 나오십니까? 채나님 팬가입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나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축하드려요 도로시 채나님 어디서 하는 누구 누구 이거 어떡하냐 나와봐 우리 둘 너도 나와야 돼 나 옆으로 이제 이쪽으로 와야돼 고마워요 내려갔다 모시모시 채나님 팬가입 축하드려요 앞으로 산다하자마요 감사합니다 22살 광주 반갑습니다 모시모시 모시모시 허허허허허 아 오늘 폰 뭐쳤어요? 아 저희 목소리는 들려요? 여병실이요? 아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 목소리는 들렸는데 목소리는 듣는데 아무것도 안들려 도로시는 도로시 녹음해 녹음 도로시 어디 살아?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니 도로시 목소리가 하나도 안들렸어 도로시 목소리 하나도 안들렸어 헤어스타일 바뀌었어요? 그냥 드라이 나는 오늘 드라이 조금 하고 많이는 그냥 다 내렸어요 저는 그냥 다 내린 머리입니다 크롱크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좀 보고 읽으세요 이거 보고 읽었습니다 뭐 그거 왜 여기 있는 거 보이는데 그거 보고 그랬냐고 승관 딱 보였어요 그냥 딱 보였어요 투표 투표 아닌가 투표 그래 도로시 드라이에서 안 재고 탈출 했다 머리도 잘랐잖아 그래서 이쪽이 긴 거 어 마니님이 완전 바뀌었다고요 어때요? 어 여보세요? 어 여보십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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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십니다 들려요? 들려요 근데 음질이 좀 안 좋네 살짝요 아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게 아니라 네 이거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목소리가 여성스러우시네요 아 여자한테 그럼요 어 근데 그 이미지랑 틀리다 그치 왜요? 난 내가 생각했던 예스님 이미지랑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목소리랑 완전 목소리 완전 애기애기한데 아닙니다 아 귀엽다 귀엽대요 귀엽대 아닙니다 도로시가 귀엽대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에브르 목소리 예쁘게 내는 건 아니쥬? 원래 평소 목소리에요 평소 목소리 저요? 네 네 지금 평소 목소리입니다 평소 목소리 아 그럴 것 같아 네 오빠랑 통화하고 싶었나요? 뭐요 뭐요? 왜? 왜 수줍어 하시죠? 아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 아 목소리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 아닌가? 예스님 남자친구 생겼냐는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뭐요? 사탕 받았을 때 아 속이 들끄럽겠지 저요? 아 저도 좋았죠 당연히 음 많이 좋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병원 동생이 초콜렛 하나 가져갔어요 아 하나 뺏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임베인 그런 마인드로 그래 하나 먹어라 그죠 많이 남아 쪄야지 아 당연하죠 다 떨어질 때마다 먹고 있어요 열심히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귀여우셔 목소리 목소리 귀여우셔 아 웃기라 자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요? 네 아 없어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 궁금한 점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은 방송에서 궁금한 때마다 뭘 보면 되니까 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면 채팅 누구 특정 인물을 향해서 한마디 할 사람 없어? 유정님 아 유정님 불러요 유정님 유정님 저희 빨리 친해져요 그래야지 제가 커피 마시러 가죠 아 유정이 유정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 네 유정이 좀 별로지 않아? 괜찮아? 주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뭐 혹시 어제 투표했어요? 왜? 아니 왜 도대체 얼굴을 끊은거죠? 어제 투표했어요? 당연하죠 혹시 몰라의 주인공이신가요? 네 아 몰라의 주인공이세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유정님이 술 마시지요 커피 말고 아 그래요? 아 이런 된장 나왔어 유정님이 이런 된장 Lavell 자기가 몰라라고 한거 알았다고 된장 이러네 옛슨님이였구만 ron 옛슨님 아니야 유정님 옛슨님 아니에요 이즈님 아 웃겨 아 재밌다 아니 방 ME 방 지금 방掰掰 아 방입니다 지금 아 TV소리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지? 아 이거요? 방송 켜놔서 방송 켜놔서 어 이게 아 방송소리를 꺼주는게 훨씬 좋아요 네 지금 껐습니다 아 이제 전화 끊을건데 다시 시키세요 이제 이제 전화 끊을건데 다시 시키세요 너무 단호박 아니신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돼요 안녕 채팅방에서 봐요 나은님 고마워요 윗머리 좀만 뭐짜라고 아 보고있었구나 둘다 아 핸드폰으로 보고있었고 아 그래? 아 다 보고있었네 왜 누가? 예스님 방금 들어온거잖아 아니 들어온거 없었잖아요 들어온거 없는데 흔적이 없는데 노트북으로 하고 핸드폰으로 보고있고 음 아 예스님 다 보고있었구나 아닌데 지금 모바일이잖아 그니까 핸드폰은 들어와있었고 노트북으로 지금 전화 건거잖아요 아 보이스톡 네 네 복봉이 리하잉 봐봐 봐 마니님 말이 맞아요 나 또 복봉 안 보고있는지 알고 읽어줬네 다 로시 로시 도로시 뭐하시나 벨리면 또 뭐해요 또 펴놓고 딴거 하네 왜그러신가요 혼자 밖에서 술 한잔 먹고 왔습니까 술 안먹고 콜라 밖에 안마셨습니다 왜그래요 오늘 로시 로시 도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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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도전해볼래 목소리 내 숨 깔았어 또 안싸워 눈팅만 하고 있어요 별림 별림도 우리 보통 한번 할래요 별림의 목소리를 한번 자랑해 보실래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울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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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너의 목소리가 보여 뿡뿡아 우는건 오빠 어깨에만 흘려나 너의 눈물은 나의 어깨에 썩거라 아 별림 별림 도망갔어 사라지셨어 도로시 아 저 그만해 뭘 그만해요 뭐하는데 자꾸 아 혹시나 왔나 확인해 온거야 왔나 오면 뜰거 아니야 이 메세지가 여기 메뉴에 네네네 아 뭐 오케이 하라는건데요 아 뭐 오케이 하라는건데요 아 뭐 오케이 하라는건데요 와 마 뽕뿡이 고마워 뿡뿡아 아니 이거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오라고 너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갈테니 일단 너 아니 내가 우리 더 작은 분 있나 고마워 고마워 뿡뿡아 뿡뿡이 땡큐 고마워 뿡뿡님 고마워요 미쳐진 짓병 누가 띠옹이가 음 제이오라보니 포니포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 머리 땀 흘려가지고 드라이가 다 풀려서 드라이 한거죠 띠옹님 귀여워 커여워 커여워 뭐 어 14 14코님 추천 감사해요 도망가지 마시고 짱짱님 대화도 좀 하시지 저희 같이 놀아요 같이 고맙습니다 짱짱님 짱짱짱 나은님 버티십쇼 상담자 나은님 그나저나 이젠 아까 통화했다고 좀 더 친해진 것 같아 그치? 좀 친근감이 더 생겼어요 예스님 뭐 배추도사 무도사 누가 배추야 누가 뭐고 상담사 나은님 저를 상담사 신난가 나은님 ерш 귀여운 4차원 이미지였는데, 약간 남자 이미지가 됐죠. 나도 낼 수 있는데. 닮았다고? 길어? 이거 머리.. 이거 빨리 치우고 먹자. 여러분 2차 할게요. 뿅뿅아. 고마워. 어떡하지? 이거 그냥 옮길거에요? 나도 던져요. 투표 아니에요? 투표 뭐 하신다고? 2차 시작할 때 투표 한 번 하자. 뿅뿅이 뭐라 하냐? 거짓말 하기 없기. 왜요? 내가 뭐가. 아 뭐가 고마웠냐고? 100개 고맙다고. 100점. 도로십. 너 보통 안되면 그냥 빨리 녹음해. 빨리. 하나 해줘. 매일 밤 11시 반. 제이와 마니의 요리 먹방.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라고 녹음을 해주세요. 공주 마마님 안녕하세요. 마마님. 어서 오십시오. 민수 아래는 어디야. 뭔가 바람이 더 막대؟ 이건 진짜 잘 Grade에요. 네? 지금 상장 뜨거운 것 같네요. 요리는 완전 어떨까? 뭐지? 어? 킹킹 벌러내야겠네? 뭘? 원지로 가라앉혀 아니오 일단 덮어놔 뭘로 덮어야지? 그럴 때부터 덮어나요? 어 뭐가 떨려? 왜 떨려? 우리가 이 차가 구워 먹어서 젓가락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나무 꼬징이라면 되잖아 나무 꼬징이 응? 꽃이 그거 낀 거 뭐? 보호목을 이렇게 쓰는 거 어 안녕하세요 진짜 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 뭐 갖고 와야 돼요? 번호 하나 펜 펜도요? 응 아 이게 되게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말같이 진한스러우네 이 말 그리고 떡도 담을 거 접시 접시밥 맛있어 또 먹어도 됐어야 돼 힛떡은 여기다 하고 어? 힛떡은 여기다 하고 굽지마? 여러분 투표할 거니까 나가면 안 돼 여러분 투표할 거니까 나가면 안 돼 미정기 빨리 말해 미정기 빨리 말해 미정기 빨리 말해 구워사 꿀찍으면 개꿀 맛 그냥 물어보는 건데요 그 으 흐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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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니가 무서워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거 아니야? 손하고 이거 켜놓지 말고 벌써 몇개나 켜놓는거야 지금? 나도 너니 무섭다요? 넌 안 무서워 알아? 여러분 그리고 그거 있잖아 2차 때 알콩달콩한 아니면 맛있는 디저트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우리 약간 꼬알 꼬지마 꼬알 꼬알 뭐 딱 꼽는가봐 응 참고좀 하게 꼬알 됐어 알겠니? 세상에 소중한 꼬마들 꼬마들 꼬마 꼬마 한 번에 소리가 왜이렇게 증폭되지? 도로시 구워 먹자요? 추천할 거 많아? 내가 방송국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 거기에다가 올려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게시판을 디저트 먹방 하나 추천 올려놓을게. 아니면 게시판을 하나 만들게. 추천. 그래도 되고. 근데 방송국 게시판에 글 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방송국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네네네. 알았다요. 띠용아 알았나? 네 먼저 솔선수로 해라. 여러분. 요거는 무슨 떡. 안돼. 게시판을 올려. 내 얼굴 만화하네. 예스 땡. 도로시 땡. 유정 선배 땡.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못 맞추는구나. 예스 땡. 띠용이 완전 땡. 띠용이 말랑카오. 예스 땡. 예스 땡. 예스 땡. 예스 땡.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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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편 아니거든. 성편 아니거든. 성편 아니야? 성편 상태로 증폭. 그러니까 한 번씩 왜 그러지? 말랑카우 아니거든 얘 때리고 싶다 근데 이거는 느낌이 너무 좋다 느낌이 어 꼭 뭐 만지는 것 같아 이거 느낌이 장난 아니야 어 그리운 느낌이 그리운 그리운 느낌 이 불 왜 켰어 아 앞에 보이고 있구나 앞머리 왜 내리라고 아 지금 아저씨 같아 여기만 살짝 올리면 되는데 정말 그리운 느낌이었니 그리운 느낌 너네도 다 마찬가지 아니니 너네도 나랑 같은 맘 아니니 이거 근데 막 느낌이 장난 아니야 왜 아닌 척하고 그러니 이거는 다 깨가 깨가 에이 그냥 담아야 되겠다 머리가 계속 내리라고요 근데 일할 때 거칠 수 없어요 일하는 것 때문에 거칠 수 없어요 머리에 힘 좀 줘야 돼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 같아 이거 통에 남으려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통에 박스 다 치워놨잖아 내가 꽁꽁아 자 이렇게? 꽁꽁아 이렇게?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죽빵 때리고 죽빵 날리고 싶지 않아? 아 유정이가 어제 금귤을 먹었어요? 흠 그러니까 여기서 금귤이라도 먹을 줄 아는데 너무 맛있겠다 너무 안 보인다 이거 니꺼 왜 가져가 이거 마트 갈 시간도 없다요? 핸드폰 빨 받음 아 이스님 원래 목소리 달라요? 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걸려져 나와요 낑깡 낑깡 땡깡 아니야? 땡깡 땡깡 너희들이 잘하는 땡깡 너희들이 잘하는 땡깡 낑깡 낑깡 접시 한번 어서 접시 뭐 담으시려고 마지막에 머리 망했다 완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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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대? 아 나은이? 흐으 뭔지 말했어? 다행이야 아까는 선수 쳐야겠어 말하는 거 저 여자 뭐야? 여러분 알약에서 뭔가 떴는데 이거 안 옮겨 되냐? 없어진다 아니 접속됐어요 지금 차 뜰거에요 이제 왜? 지금 눌러졌잖아요 눌려졌어? 네 아닌가? 눌러졌는데 아닌데? 아닌가 봐요 뭐 왜 그런 거야 아니 지금 인터넷이 떠있을 것 같아 뭐 어디 떴잖아요 여기 떴잖아요 뭐 여기 떴잖아요 눌러졌잖아요 아 오직 가슴만 성경하는 의원이 아닌 병원 헐 여기 나와 이걸 갖고 오면 돼요 이런걸 이상해 아니 이거 다 넘어가잖아 이거 안 돼 창이 그리고 다 넘어가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여기서 누르면 돼요 여기서 누르면 돼 왜 이렇게 뭐 무슨 뭐 왜 그러는거죠 도대체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요 뭘 어떻게 어느게 더 나은거니 그러면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요 되는건데 어디서 누르면 되냐고 바로 여기서 하면 되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interference 가는것 처럼 말하면서 셀뜩 아닙니다 하우도 그게 엄청 비겨EP 싸다고 날리고싶다 진짜 아 아 으 으 접신할까나? 접신? 접신할까나? 아니 얘가 말을 안들어 먹잖아 그러면 형 아 그러네요 근데 계속 따박따박 틀린걸 갖다가 자꾸 우기잖아 틀린 말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그거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지만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편하다 그거죠 아 그래 그냥 말하고 너무하고 누르면 끝나면 되잖아 제이님도 아 그래? 그냥 아 그래 그거 그렇게 넣어 그만해 그만 열쇠티 하세요 그래 그래 예수님 불교에요 불교 이건 무슨 교야? 어? 이거 너무 하얗게 나온다 얘 치고 싶다 얘 나 아니면 뭐야 하하하 근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손을 못받아? 하하하하 확 잘 때 얼굴이다 낙서해야 되겠다 음료수는 없어 더? 그거 말고 없어요 없다고? 복숭아 드실래요? 아 복숭아 그건 맛 없던데 오빠 오늘 딴 나보다 까칠하시네 초장 찍어 먹으라고? 어? 조청이요 일부러 그런거거든 자두님 리하이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조청 남은거 있지 않았나? 찍어 먹고 아! 그거 있다 그거 우리 그 소스 있잖아 달달한거 그거 찍어 먹으면 거기 뭐 그거 그거 찍어 먹으면 그 자세한게 와봐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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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왔어 옮길때마다? 그래? 도로씨 증폭이 안되는데? 도로씨 증폭이 안되는데? 도로씨 거짓말 거짓말 친거야? 친거라고? 그건 무슨말이야? 거짓말 한겁니까? 아 표 뼈야되는데 지금 누가 있는 예쓰 뛰영이 없고 퐁퐁 있고 네 저 구라쟁이예요 그래 구라쟁이 맞네 이 구라쟁이야 이 구라쟁이야 이거 어떻게 구워 먹어요? 유정이는? 나갔는데 유정이가 나갔네 흠 띠용이도 튕기고 배터리 한개가 두시간밖에 못가네 띠용이 배터리가 보즈 배터리가 꽂으면 되잖아 보즈 배터리가 꽂으면 되잖아 보즈 배터리가 꽂으면 되잖아 보즈 들어오는거 말씀하세요 뭐 두시간밖에 못 버틴다고 두시간밖에 못 버틴다고 두시에 들어왔으니까 배터리가 꽂으면 되잖아 요거 여러분 말씀하세요 뭘 구워 먹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기름이 다 묻어있어서 이거 구워먹으려고 이거 이거 이거